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제가 신화 완료되어서 정말 아쉬운데요. 그래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엑소 10명이지만 좀寂しいんですけれども 최고의 스테이지를お見せします. 그리고 11월 12월 6월 10일 날 1월 13일 날 2월 12일 날 AS박'dan 4월 11일 날 안녕하세요. wide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 키 뭐 키 키 키 키 키 키 여러분 제가 수영 월룩이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그럼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XO 10명은 조금 십이하지만 제일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빌을 시빌을 슬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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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